나 지금 걔야 아 저기 뭐든 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신다면 뭐든 할게요 예 잠 됐습니다 꼭 가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좀 껴 주십시오 뭡니까? 전 좀 껴 주십시오 제가 특히 배고픈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 오사람 될까요? 캠핑하는 사람한테 어려운 거 같아요 껌 껌 아 수아들은 거 싫어하고 있는데 지금 7번 먹으니까 보다 마밀라제가 미어 터지는데 아 무슨 밤을 줘요 지금 먹을 껌 껌이에요? 아 진짜 장난이에요 야 야 그거 빈속인데 지금 단물 있냐 단물? 골 칼로리가 좀 있어야 돼 아 나 껌 좋아해 아 잠깐만 이거 넣으면 진짜 반칙 만찍도 반칙 알았어 진짜 반칙 만찍도 반칙 알았어 만찍만찍이야 만찍 못 먹어 다 배고프니까 저기 제일 가까이 신발 떨어진 사람 먹기 오케이 오케이 신발 저기 다면 안 돼 다면 안 돼 다면 안 돼 껌에 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껌에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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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살려 탈락 너보다 안 갈 거야 너보다 안 갈 거야 너보다 안 갈 거야 달락 달락 내가 1등이네 지금 내가 1등이네 지금 내가 1등 내가 1등 와 얘 또 하네 얘 또 했어 하아가 지금 1등이지 어 어 꽁 넣지 가 오케이 야 이거 명수 형 같으나 어? 야? 어? 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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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등이야 이거 아니야 야? 이거 아니야 호우 이거 아니야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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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엉덩이가 야, 언제 먹었어? 입에 넣었어? 입에 넣었어? 봉투째를 넣었어 먹었어? 아니, 종이처럼 먹었다고? 어 아 이런거 하지 말자 그러잖아 내가 이 은박지 아깝쟐나, 지금 야 아, 냄새 아, 냄새 안 빼고 아, 뱉어졌네 아, 뱉어오허 아, 배고 아 배고파 왜 저래 아 배고파 빨리 닦아주세요 이런거 하지마 자 하나 먹은 사람 하나 먹은 사람 떨어지기 이제 배고파 죽겠대 야 종이채 먹었어 야 종이채 먹었어 저기 빼고 있어 저거 이거 저걸 어떻게